사기소리 하면 뱀입니다. 잘 가세요. 우리 방에서 특정 종족 유닛 사기소리 하면 뱀입니다. 채팅창 규칙 좀 읽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안했으면 모를 뻔했는데 사기소리 했네요 한명 보냈으니까 본보기로 보냈으니까 이거만 받을게요 하루에 한명씩은 배나는 것 같아 사기소리 언급하는 소리 혹시나 본인이 억울하게 배를 나게 했으면은 보석금을 내시면 바로 풀어드립니다. 반성했다는 마음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억울하게 배나가신 분이 있으면은 보석금을 가지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구석 강웨일 완성! 저번에 공주랑할때 배가 어떻게 치겨먹었음 3등미션 성공해가지고 이득만 두번에 치겨먹었음 이득만 두번에 치겨먹었음 이득만 두번에 치겨먹었음 이렇게 잡았음 이렇게 잡았음 이득만 두번에 치겨먹었음 이득이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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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조사 판자 너무 좋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내 꿈 어디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